하나 둘 셋 저는 배우 이충곤이라고 합니다 친구면 뭐? 개인생 너가 책임질 수 있어? 친구가 뭐 대단한 건 줄 알아 친구라도 안 맞으면 그냥 버리는 거야 왼손님 거둘고 이충곤입니다 생년월일 저 1992년 7월 31일 생입니다 저 원숭이띠입니다 지금 어머니랑 누나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제 이름이 이충곤이다 보니까 그 이름을 거꾸로 하면 곤충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곤충이라는 별명이 저는 이제 농구 농구랑 축구, 미식축구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특기는 제가 아크로바틱을 좋아하고 지금도 체육관을 다니고 있고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제 특기입니다 네 저는 좀 가리는 건 없어요 웬만한 음식들은 다 먹는 것 같고 웬만한 음식들은 다 먹는 것 같고 좀 고기류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싫어하는 음식은 딱히 없어요 저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눈 내리는 아주 낭만적인 그거를 되게 좋아해서 겨울을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 이거 입은 이 옷도 이제 검은색인데 제가 검은색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빨간색이랑 파란색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축구팀 중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를 되게 좋아하는데 맨유가 경기에서 지면 그 주는 안 좋은 일이 항상 생겨요 이거는 지금 제가 몇 년째 계속 느끼고 있는 저만의 징크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나이가 많이 찼다 보니까 그래도 동안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 최근에 쿠팡플레이에서 하는 어느 날이라는 김수현 배우님 나오고 차승원 배우님 나오는 이제 그 드라마를 봤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상형이요 저 레드벨벳의 아이린 ISFJ입니다 근데 저는 좀 MBTI를 좀 안 믿어서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매력 포인트 저는 보조개가 제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최애는 무조건 핸드폰이죠 핸드폰이 없으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본인의 이름 검색해 봤나요? 어제도 좀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어제 그제는 안 했습니다 나 좀 멋있다 깨끗하게 씻고 나와서 나갈 준비를 마쳤을 때 램프요정 지니가 나타나면 우선 써도 써도 안 주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가족들이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원을 빌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출연한 픽고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뷰를 해볼 에피소드는 제가 이제 메인으로 출연했던 게으른 완벽주의자 특징을 제가 리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좀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자기 할 일들을 미루는데 결국에는 계속 완벽한 약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약간 그런 특징들을 좀 살려서 만든 에피소드예요 저도 약간 완전 몰아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마감 날짜가 딱 다가왔을 때는 그때 그제서야 이제 막 하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는 좀 성향이 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친구한테 이제 선물도 약간 좀 핸드크림 주거나 성의 없는 선물을 주고 편지 써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아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한테 그래도 기념일이고 선물이며 잘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해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음우가 너무 연기를 잘해주고 있어서 후 은우가 잘 맞는 거니? 네 은우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에피소드 대본이 보통 전날에 나와요 늦게 나온 정말 늦게 나온 적은 전날 저녁쯤에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대본이 이틀 정도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핸드크림 숙무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는 걸 레알킹 받네 네 이거는 조금 화날만 한 것 같아요 핸드크림 댓글이 좀 좀 많은 것 같아요 의미심장하게 주는 거 킹 받네 죄송해요 네 적어도 록식당은 가야지 네 소연아 400일 선물은 록식당으로 이번 에피소드 리뷰는요 인간미 없는 사람 특징 이제 여기서는 제가 굉장히 차갑고 무심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좀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조금 무심하거나 이러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막 걱정하고 약간 이런 성향이 저는 좀 없는 거라서 제 인생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아 남자 배우 연기는 잘하시는데 눈썹 볼 때마다 앵그리 버드 생각난다 연기는 차갑고 눈썹은 화났고 차가운 앵그리 버드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제 인스타 스토리에 앵그리 버드랑 같이 제 사진을 올렸었어요 닮았더라고요 네 빼박으로 정우가 소연이 같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인 듯 소연이 같이 인내심 깊고 상처받으면서도 다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묵묵히 옆에 있어 주니까 결국 저렇게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 같음 정우가 소연이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 소연이랑 정우가 서로의 완충제 역할이 되어주면 좋겠다 어차피 이거에 동의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제가 정말 상처받았던 댓글이에요 남자가 게이도 아니고 화장한 거 보니까 킹받네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 선크림 바르고 컨실러로 수염 자국만 지우고 저 촬영하거든요 저 억울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TV10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배우 이충곤이라고 합니다 피코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들이 매주 다른 에피소드를 갖고 약간 그 특징들을 캐릭터마다 맡아서 에피소드에 올라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약간 사람들의 특징을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피코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의 특징들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이끌어내는 작품이다 보니까 저도 최대한 연기할 때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연기를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제가 피코에서 최고로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피코 친구들이 다 나이가 20대 초중반이어서 처음에 부담감이 심했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꼰대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 다행히 피코 친구들이 워낙 마음도 넓고 다들 착하고 선해서 굉장히 저를 잘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할 때도 서로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고 저도 동생들한테 까불면서 편하게 대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편하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팬분들이 생겨난다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일 감사하고 그래서 인스타 DM으로 굉장히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답변을 다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그냥 꾸준히 작품하면서 연극이든 웹드라마든 TV 드라마든 영화든 어떤 작품이든 꾸준히 계속 활동하고 성실하게 작품 참여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배우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배우고 싶어요 그런 목표치를 막 이렇게 정해놓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그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배우 이충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